토니카게 제키대 로세님 제키대 제프리의 싸움이죠 제키대 제프리 토니카게 토니카게 선수는 아무래도 파이널 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기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물론 지금이나 그 때의 게임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엘보 싸우고 화단펀치 자킷 케이크 이정도면 깔끔하거든요 우선수를 맞아서 어느정도 선진하시지 2킥 맞구요 자 어느새 벽이에요 2킥 맞구요 엘보 스킬 발격 괜찮구요 자 2킥 카운터 약간 콧벽 아쉽구요 엽차기 스마시허퍼 자 셀린 카운터 아 기본잡기 개인적으로 로제언스한테 풍보를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 뒤로 하다는 엘보 엘보 엽차기 자 자킷 들어가면서 위대하는 고지를 정합니다 자 스킬 솔로 들어가면서 간치킷 아 기체로 킥 괜찮네요 자 품보에는 안쓰는 플래시킥은 끝나는 세레머니로 자 겨보내보 엘보 엑차기 기본잡기 자 기본잡기를 굉장히 괴롭히는데요 자 니피하구요 스마시허퍼 들어가구요 공포자체는 잡구요 바닥길 맞고 자 자 약간 첨고한 상태인데요 타이로 킥 어 킥킥 너무 좋구요 어 이게 뭐가 흐흐흐흫 장치키라는게 나간거같은데요 자 첫킥 콤보 기상하단 킥 스킬 솔로 잘 들어갔구요 공포 좋습니다 자 아 아 거기서 킥키면서 콤보로 왔네요 자 그저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로센 따라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고있어 차킥 피했구요 비트 비트 어아 Tools 니킥 이힝 이힝 약간 참지 못하면서 니킥 쓰읍 나름 좋은su였는데요 톨밀타기추에사 그런수가 약간 풍정했다는것이 자 두번째 세트구요 두번째 세트구요 자 프리 스테지가 나왔습니다 샤먼킥 인스타인 들어와구요 엘보, 짠선 PK 자, 근데 노노무스 굉장히 거리를 잘 재는 모습이에요 오케이 실패하고 자기야 벌써 끝 나는 모습 플래시킥 콤보로 세레머니 DP 환장선, 자켓 피하구요 아, 니키 좋아요 PK, 스피 아밥, 펀치 자, 콤보는 약간 아쉬운데 기본적으로 운이한 자체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단 잽에서 기본잡기 어어 끄리더라구요 자기, 잡기는 굉장히 안당하는 모습이죠 퍼즈가 되게 잘하는 모습이죠 자, 약간 콤보가 불안정하고 잽 잡기 피합시다 자, 잡기는 굉장히 안당해요 섬리 자, 두잡기 피면서 자, 퇴믹한 선수 약간 그, 푸어 유저답게 백캐시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딱 잘 만들어주고 백캐시를 잘 피한대요 자, 선수 엘보 자, 지독한 엘보 피스테크해서 아, 스피니소드 맞으면서 끝났습니다 자, 루니언의 선수를 탈락했네요 스피니소드 스피니소드 스피니소